그리고 진심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다 오셨어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놀아줘 공연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박선이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거 화면 좀 바꿔주시고 태클을 걸지마. 요새 살다 보니까 태클 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. 아니 아니 담배입니다. 자 철가방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. 너는 내 거다 앞으로 알았지. 이제는 죽어도 여자는 안 생길 거야. 철가방 오늘 저녁에 이따가 500하러 와라 알았지. 차려 경계. 음악이 왜 안 나와. 파쉬. 공감은 아팎이. 감사합니다. Let go. 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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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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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